많은 분들이 또 맥주 효모도 요즘 탈모 영양제로 과강을 받잖아요 이것을 맥주를 동시에 먹게 되면 좀 가다보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마워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탈모 치료의 1인자 또 모셨습니다 모재림 성형외과의 대표원장님이신 황정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나오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큰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바로 탈모를 예방하기 위한 탈모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신다고요 네네네 사실 저도 탈모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원장님도 탈모가 좀 있으셨나요? 저도 집안에 탈모 유전이 있어서 저는 전문가니까 약을 본 지가 20년이 넘는데요 그래서 제 나이대에 비해서 이마가 약간 넓다 정도지 아무도 탈모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원래 탈모가 있으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촌들은 머리가 빠져서 저한테 수술도 받고 약물 치료도 하고 계신데요 아 근데 전혀 몰랐어요 유전적으로 그러신데요 네 그래서 저를 보더라도 조기 치료와 제대로 된 약물 치료는 아주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요 아 조기 치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영양소가 좀 도움이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영양소가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 영양소 네 첫 번째는 우선 비타민 B 입니다 비타민 B 네 특히 우리 비오틴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비타민 B 중에 하나죠 B7인데 이 비타민 B7은 우리 모발이 90% 이상이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케라틴을 생산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아 그래서 비타민 B를 제대로 섭취하면 건강한 모발이 생산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탈모가 있는 분들 조사해보면 네 의외로 비오틴, 비타민 B군이 부족한 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모발 영양제 하면 비오틴이 대표적인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아 많이 들어있죠 모발 영양제 하면 비타민 B7 비오틴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주의사항이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또 맥주효모도 요즘 탈모 영양제로 확강을 받잖아요 맥주효모 추출물 거기에도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그 맥주효모 추출물이 왜 탈모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그 안에 든 비오틴 성분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필수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비오틴과 맥주를 동시에 먹게 되면 네 좀 과다 복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비오틴은 정확하게는 5천 정도가 필요한데 네 만약에 이제 맥주효모를 드시게 되면 비오틴을 복용 안 하시든지 비오틴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맥주효모를 드실 때 그 비오틴 함량을 좀 고려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비오틴이 너무 과다해도 좋지 않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비오틴 이외에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될 만한 영양소가 있죠 단백질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체라틴도 단백질에서 생긴 부산물인데요 네 그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잘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할 때 성장인자 주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맞아요 네 이 역시도 그 단백질인데요 아 그래서 그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그러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는지 가장 좋을까요 네 단백질도 종류가 많으니까 네 두 번째는 콜라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 두 번째 지금 탈모에 좋은 영양소가 네 콜라겐을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콜라겐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그 그 콜라겐은 네 그 목은 모낭 주머니의 중요한 구성성물입니다 네 그래서 노화가 되어서 이 콜라겐이 줄게 되면 그 모발의 줄기세포가 태화하게 됩니다 그럼 모발이 가늘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17형 콜라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콜라겐이 줄어들게 되면 피부 노화도 오듯이 두피 모낭에도 노화가 와서 머리가 가늘어지고 탈모가 진행되니까 네 이 콜라겐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아 우리가 사실 콜라겐 하면 피부만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아 탈모에도 정말 중요하구나 네 그럼 이제 두 가지까지 얘기해 주셨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의외로 네 장 건강에 중요한 유산균도 아 탈균 맞아요 유산균도 탈모에 좋다는 연구들이 좀 있죠 네 유산균 말하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복용하게 되면 장내 유익군들을 증가시키는데 네 근데 이 장내 유익군들은 비오틴을 합성하는 데도 맞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비오틴 뿐만 아니라 비타민 B, 비타민 K 엽산 생성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것들이 무기질을 흡수하고 단즙 대사, 탄수화물과 단백질 대사에 다 관여를 합니다 아 그래서 신체 건강 뿐 아니라 모발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낭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게 되고 모발을 건강하게 하니까 네 유산균도 모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유산균하면 장몽강만 생각하고 면역력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모발하고도 관계가 되는군요 자 이제 오늘 영양소 4가지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3가지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정말 궁금합니다 뭘까요? 이것도 흔히 여러분이 드시는 건데요 네 오메가3 아 오메가3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메가3 아 그러세요 제가 오메가3 영상을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네 오메가3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혈류를 개선한다는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요 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오메가3는 모발의 가장 중요한 구성물인 케라틴의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요 혈규를 증가시키고 건강한 케라틴을 만들어 주니까 네 오메가3는 모발 건강에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가지 보고에서도 의류 추출물 특히 의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가 두피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아 오메가3는 안 끼는 데가 없네요 네 네 정말 여러군데 좋은게 많은거에요 혈액 멍광이 좋으니까 일단 당연히 모발로 가는 혈액이 좋아지니까 아 탈모예방에 도움이 되는거에요 네 야 정말 뭐 다른건도 아니고 우리 25년차 탈모 전문 치료해주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큰 믿음이 가구요 네 여러분들 이거 잘 챙기셔가지고 네 탈모예방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만약에 이렇게 해도 예방이 안된다면 원장님 찾아보면 되는건가요? 네 네 이런 건강한 영양분을 섭취하시고 네 유저적인 탈모예방을 진행할때는 적절한 약물치료도 해주면 네 더욱 효과가 뛰어날 것입니다 약물치료 뭐 두피관리 네 정환되면 수술까지 네 모든걸 다 하고 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탈모인들한테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